식단을 보면 라이프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빡의 피지컬 관장님 토요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쌍라이트 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뜻한 조음과 꼭 필요한 꿀띠까지 아낌없이 나눠주는 홍살랍 홍석천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오빠 석천이에요 노래 K-POP 스타 잘 되고 있어요 후속곡 따따따따신물 트로트 감성 두 곡 따신물 따신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따신물이 더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따신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하는 단호박 박의 아저씨야 노트북 김계란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저까도 우리 김계란씨가 목소리 나르면 되게 부드러운데 아주 단호박인 게 있죠 단호박 맛있죠 단호박도 굉장히 식이섬유도 많고 단호박도 진짜 고구마대 진짜 단호박 먹어요 단호박 맛있어요 단호박 계란 남같지 않으시겠네요 맛있습니다 요즘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계란씨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엄청 많죠 우리 홍석천씨도 옆에 계시고 영지씨도 있고 이런 제자들한테 연락이 옵니까 운동을 이들도 계속해서 작심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근데 워낙 바빠서 다들 석천님도 그렇고 영지도 그렇고 레원님도 그렇고 단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다 석천님도 관리방이 있었고 영지님 레원님도 따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말고 이렇게 이런 분들 말고 왜 이렇게 김기란씨가 정말 인생을 바꿔주신 그런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뭐 늘 그냥 보니까 오죠 사실 온 다음에 운동 토크하고 네 그치 운동 토크하고 운동 토크하고 하는 이야기가 운동 이야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사랑 이야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사랑도 중요하죠 사실은 사랑도 중요하죠 스승의 날이잖아요 저도 뭐 그 연예계 막 신인 데뷔하던 동생들이나 연예계엔 저도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아니야 넌 해야 돼 이리 와 그래가지고 연예계에 밀어넣어서 잘 되고 있는 너무나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분 두 분만 얘기해 주실래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모델이었던 동생인데요 황인엽 인협이 모델로 되게 힘들어할 때 뭐 연기를 해야 되나 모델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제가 조언을 해줬거든요 인협아 니얼굴루는 배우를 해야 된다 잠시 모델의 꿈을 접고 배우를 해봐 그랬더니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땡플릭스에서 새로운 시리즈의 주인공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야 예전 이중기 씨의 어렸을 때 얼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음 연기도 잘하고 인기가 요즘 한류스타 장난 아닙니다 이야 잘생기셨네 네 제가 굉장히 은인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인협이는 어떻게 생각하지 인협아 전화 좀 해줘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그렇게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그게 이미 다 이제 만들어졌을 땐 누구나 다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하는 건 그런 홍석천 씨의 만의 그 직관력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안직환 씨가 곧 여름이 와서 살 뺀다고 운동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헬스를 시작했는데 유산소 운동을 무산소 운동보다 먼저 하는 게 좋나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무산소 운동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오늘 목표한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스쿼트 뭐 170kg로 몇 개를 반복해야지 몇 세트를 해야 돼 하면서 목표치가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걸 하면 그 목표치를 못 이룰까봐 힘들어서 스쿼트 등량을 못 칠까봐 이제 저는 그래서 무산소 후에 유산소를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이제 몸이 좀 많이 풀려가지고 무산소 운동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가 있다 직화님이 두 개 다 한 다음에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따로 좀 다른 것 같아요 해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직화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제가 유경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유산소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몸을 조금 근육질로 조금 크기를 키우겠다 그러면 무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저는 좀 다이어트해서 몸을 만드는 스타일이어서 좀 얄쌍하게 쫙 그냥 근살 없는 예쁜 근육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봤잖아요 성공이었죠 그러면 이제 유산소를 많이 했어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안지칸 씨도 그러면 하여튼 두 개를 다 해보시고 효율적인 걸 찾아보시면 자기한테 많은 게 있을 거예요 낮에 운동하는 거랑 밤에 운동하는 거 마찬가지로 오 다르네요 그리고 저는 밤에 한강을 좀 달려봤을 때 꽤 달렸거든요 달려봤을 때 달리고 와서 눈바디를 해요 사활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일단 일단 뱃살 그리고 복근 라인이 생깁니다 유산소가 참 그렇더라 계란아 그치 사실 이제 사람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뛰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좋아 저도 뛰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진짜 마스크 빼고 달릴 수도 있겠어 이제는 뭐 아래에서는 실외와서 아직은 낯설어서 맞아 맞아 걷기가 낯설더라고 오히려 뭐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는 느낌이라고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BTS입니다 빗땀 눈물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와 이분 뭘까요 이분 사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살찌고 싶다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야 이게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근데 이런 분들 또 간절하시고 맞아 맞아 너무 말라서 너무 간절해요 결혼 3년차 31살에 남자입니다 운동 관련 너튜브나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사연을 보면 대부분이 살을 빼는 쪽인데요 저는 반대예요 평생 살이 쪄본 적이 없는 마른 사람입니다 군대 가면 무조건 살찐다고 해서 일부러 해병대도 지어냈고요 신혼에 살찐다고 해서 결혼도 일찍 했는데 3년 동안 안 찌네요 살면서 65kg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살찐 사람들 말이 야 무슨 살이 안 찌어 그냥 막 먹어 내 평생 소원이 너 같은 몸매를 사는 건데 복받은 줄 알아 먹으면 살찐단 말이야 계속 먹어 이러는데 저는 진짜 안 찌거든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체질이 살찌는 거고 저는 정말 밥도 삼시세끼 먹고 배고프게 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체중 증가를 위한 운동이나 PT 같은 것도 따로 있는지 살찌는데 좋은 음식은 뭔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야오 살찌고 싶다 사실 우리가 체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체질을 무시할 수 없는데 진짜 이런 분 아니 물론 이제 가끔 너무 마르셨는데 정말 이분들도 혹독한 식단과 운동과 이러면 또 몸이 아주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멋져지죠 되게 힘든 거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살 빼는 것보다 찌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좀 약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안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 못 드시던데 뭐냐면 살이 많은 사람들은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또 심지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러 찾아 먹거나 많이 먹거나 하지 않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고 그런 분들은 배부른 걸 너무 싫어해 약간 배가 불러서 답답하고 그럴 수 있겠다 우린 좋잖아요 배부른 거 너무 해피하죠 사실 우린 또 배부른 건 좋아하지 않아 계속 먹었으면 좋겠어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불러서 못 먹을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위가 꽉 차는 걸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폭식을 해라 사실 이런 건 아니고요 폭식을 하면 오히려 위장계에 또 타격을 줘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일단은 오케이 너는 충분히 많이 먹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대사질환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좀 확인을 해보죠 그러네요 또 소화가 잘 되는지 갑상선 쪽이나 소화기계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지 병원 가서 체크해보고 어? 정금 건강하대 문제 없대라고 하면 딱히 뭐 살찌는데 좋은 음식이 특별히 있고 그러진 않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화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 더부룩 하거나 이러지 않을 정도로 끼니수를 더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아직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40대기 전까지는 말랐지 전혀 살이라는 걸 찐다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고 나는 정말 평생을 이렇게 말라서 살 거야 이랬는데 그게 또 안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달라지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조금 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조금 더 그래 좀 고단백으로 조금 하면 살이 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유산소 운동보다는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사람은 그래 그래 주짓수나 유도 이런 것들도 좋고요 힘을 쓰는 운동들을 해서 내 몸에서 아 나 좀 이 몸 근육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몸에 이 뇌가 판단하기에 좀 부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몸에다가 근데 확실히 운동을 하면 그죠? 근력 운동을 하면 하여튼 그 몸이 몸매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마른 사람도 그냥 마른 게 아니라 탄탄 네 탄탄하면서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65kg면 그렇게 또 꽉 마른 거 아니거든요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조금 운동을 해보시면 먹거리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분도 또 제2의 인생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결혼 일찍 하셨다는데 신부가 어머 이 남자 누구예요?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맞아요 혹시 가능하면 또 좋은 몸매 사진도 올려 보내주세요 사치고 싶다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주소녀의 이루리 듣고 4부 준비할게요 이루리 치킨 한 마리 스커트 500개 하셔야 됩니다 삼겹살이 수주 버피 300개 하셔야 됩니다 운동화 식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투바비의 피지컬 관장님 최하정은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스커트 500개 하셔야 합니다 스커트 500개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말씀해 보신 툴 아니죠? 버피 테스트 300개 하셔야 됩니다 버피 테스트가 살 빠지는 데 진짜 최고죠 최고야 어우 힘들어 힘들죠 진짜 여기 턱 밑에 숨 안 쉬어질 때까지 그 버피 테스트가 정말 묘한 쾌감이더라고 그걸 넘어가니까 또 그닥 지나 그냥 숨이 쉬어져 희한하대요 근데 이게 진짜 하드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피 테스트를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점프할 때 이제 무릎도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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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김계란님은 하시겠네요? 저는 사서는 안 하죠 그 이제 굳이 찾아서는 안 하죠 아 찾아서는 안 하죠 네 저는 밀고 들고 하는 거 좋아해서 힘쓰는 거 우리 계란님은 드는 거 좋아해 그런 거 좋아해서 근데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걸 더 좋아해서 보통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주변에 만나면 번쩍 들어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은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네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으세요 그러게 농을 또 진으로 받아버리면 또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막 들어서 드는 거 좋아하니까 딱 들어서 그냥 아 바로 초코슬램 하죠 그럼 초코슬램 초코슬램 우리 그 김열 씨는 최대 몇 킬로까지 들어보셨어요? 오 그래 궁금하다 최대 몇 킬로에요? 어떤 운동이에요? 몇 킬로? 뭐가 됐대요? 아 저 270? 데드리프트? 우와 근데 스모 데드리프트긴 한데 270 좋아합니다 그럼 나같은 사람을 목맡 태워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거는 혁준상도 가능하죠 혁준님으로 아 그래요? 혁준님 근데 요즘은 더 무거워 아 요즘은 160대잖아요 잠깐만 나도 홍석선 씨 들고 일었다 섰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니에요 아 아니 왜냐면 미우미우미우미우 왕왕왕왕왕왕왕 병원 예약부터 하고 할게요 손잡이만 있다며 손잡이만 있다며 1311님이 네 계란님은 운동도 쉬는 날이 없나요?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운동을 하면 몸이 너무 고되거나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 저는 운동을 심하게 한 날에는 잠도 안 오던데 계란님도 운동하다가 잠이 안 온 적도 있습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너무 빡세게 하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회복을 초월해서 너무 강하게 훈련을 하는 경우 오버트레이닝 증상으로 이제 보통 불면증이 또 이제 있긴 한데 오버트레이닝으로 한 일주일 2주일 너무 고강도로 계속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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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신경계가 너무 과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나 밤 너무 늦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교감신경계가 너무 막 와 올라와가지고 밤은 너무 늦게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와 하면서 바로 뻗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오히려 이제 더 막 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그렇지 아무래도 호흡이나 이런 게 네 저는 이럴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약간 아로마 오일 아 예예예 아로마 오일 약간 이렇게 아 진짜? 벽에 살짝 뿌리고 자고 최대한 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 시키려고 좀 약간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 뭐 따뜻한 물로 샤워도 괜찮고 주소 불러줘요 집 주소 제가 가서 마사지라도 어떻게 해주게 잠이 깰 것 같은데 못 자겠네 왕왕왕왕 암마의자 있어가지고 예예예 암마의자 있어가지고 예예 극구사양 극구사양 이지혜씨가 석촌오빠 네 네 곧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요즘 별그램에 제주도 놀러간 사진을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주도에서 뭐를 가장 맛있게 드셨나요 석촌오파 맛집픽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사실 지난주 몇 주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촬영때문에 한 3학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못 먹었어요 촬영팀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전에 한번 살짝 오랜만에 2년만에 제주도 놀러갔다가 너무 맛있는 그 횟집인데 정말 유명한 횟집이 두개가 나랑 있어요 예예예 근데 그 집 아니고? 어 그 유명한 횟집은 줄도 많이 없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 근데 그 옆집에 동네분들 좋아하는 횟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횟집을 갔는데 그 집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하지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 용자로 시작하는 집인데 너무 맛있더라고 싱싱하고 싱싱하고 더 친절하시고 네 더 친절하시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네 기왕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는 정말 유명한 그 돼지 흑돼지집 네 제주도에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 집보다 더 맛있는 집들이 꽤 있더라고 맞아요 또 네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집들이 많아 제주도에 그리고 동네 집도 되게 맛있어요 네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네요 네 제주도 얘기 나오면 또 이 노래 듣는 건 국룰이죠 떠나요 태연씨 제주도의 푸른밭 자 우리 다음 사연은 우리 김기란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네 익명을 요청한 공주과 아 죄송해요 공주과 듀공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제 남친이 연애 초반에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꼭 인어공주 같아 이 말에 저는 항상 긴 생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스카라로 한껏 속눈썹을 올리고 다녔는데 참나 이제 인어공주 같다는 말이 예쁘다는 게 아니었어요 데이트로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거의 고래인지 돌고래인지 처음 보는 듀공이라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이 듀공을 본 남친은 옛날 뱃사람들은 바위 위에 앉은 듀공을 보고 인어라고 생각했대 봐봐 자기랑 똑같지? 네 맞아요 이제 남친은 저에게 인어공주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듀공을 닮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연애 초반이라 순화했던 거죠 제가 좀 허리가 없긴 하거든요 여튼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공복 운동을 위해 아침밥 안 먹고 3km씩 달렸고요 탄수화물을 완전 끊고 토마토랑 브로콜리, 달걀만 먹는 생활을 독하게 했더니 57kg에서 51kg까지 6kg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탄수화물을 끊어서 그런지 성격이 나빠졌고 결국 듀공 닮았다는 남친과는 헤어졌는데 제 통자 허리는 살을 빼도 그대로네요 살을 빼고 보니 이건 골격 자체가 문제더라고요 골반이 크지도 않아서 마치 파인애플 통조림에 제 얼굴하고 팔다리가 붙어있는 느낌이랄까요? 이제 근력운동으로 몸매 보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 허리도 듀공 말고 인어공주처럼 얇고 가늘어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공주가 듀공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듀공이 좀 낯선 동물인데 남태평양에 서식하는 중대형 해양 초식성 포유류라고 해요 약간 고래 같기도 하고 바다 물개 같기도 하고 중간에 귀엽게 생긴 이렇게 오동통하게 생긴 애 있어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분이 좀 화가 날만 했네요 이런 동물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게 하여튼 근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결심을 하게 돼서 네 다이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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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체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허리가 이제 그대로인데 맞아 우리 그 연예인 후배 중에서도 여자 연예인인데 얼굴은 정말 정말 조망만 하고 네 너무 예뻐요 상체는 네 근데 그 친구의 결정적인 본인의 그걸 뭐지 컴플렉스인데 아 체형 자체가 네 하체가 조금 커 아 그거를 빼도 빼도 안 되더라고요 돌격 문제더라고요 자신의 체형이 있으니까 자신의 체형이 있어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허리가 얇아지는 운동이 좀 그래도 있잖아요 음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거 플랭크 할 때 이렇게 약간 한쪽 손을 들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허리를 트위스트 해주는 뭐 일단은 외복사근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굵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외복사근이 뭐죠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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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아 그래요 통이 커 보일 수 있어요 통이 커 보일 수 있고 네 그 외복사근이 그 외복사근이 그 외복사근이 왜 이렇게 알박퀸 훌라후프 있잖아요 네네네네 엄마들 좋아하시는 거 네 그런 걸로 하면 허리가 좀 날씬해지지 않을까요 허리 잘 빠지면서 어 이제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러면 그냥 그러면 그냥 배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 배하고 허리하고 다 이렇게 같이 근데 이렇게 물리적 요소로 얇아지니 거면 사실 그 빠다 맞는 게 낫죠 그냥 맞는 게 낫죠 아 네 네 그냥 몽둥이지라며 살이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얇아 보일 수 있게끔 아 그러네요 엉덩이 운동이랑 아 그치 엉덩이가 네 다른 부위를 좀 더 그 볼륨감을 키워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좀 얇아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가 좀 업되는 운동 뭐 그런 거는 우리가 꽤 알잖아요 스커트도 그렇고 뒷발치하기도 그렇고 요즘 엉덩이 운동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좋은 거 너무 많아요 불가리안 스플릿 스커트부터 시작해서 진짜 진짜 불가리안 스플릿 스커트라고 여러분 두 번 하십시오 진짜 너무 좋습니다 뭐 힙스러스트도 있고 밴드 걸고 네 힙스러스트도 있고 네 힙스러스트도 있고 네 힙스러스트도 있고 굿모닝도 있고 뭐 너무 많네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뭐 너튜브 찾아보면 꽤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요즘 또 엉덩이만 또 타겟팅해서 또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또 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굉장히 또 좋은 거 많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되게 역발상으로 괜찮네요 그러게 본인 체형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뭐 인종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그 안 가늘어지는 허리보다 맞아 다른 데 엉덩이에 좀 근육을 붙이고 업을 시키면 허리가 좀 가늘어 보이는 왜냐면 종아리라든가 이런 걸 가늘게 하는 그런 운동도 해보고 네 남성분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어깨 골격이 선선적으로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진짜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진짜 그 소년만화 주인공처럼 나 나 나 나 쭉 나 어깨 봐 쭉 쭉 왜요 완벽하지 않아요 쭉 아니 근데 잠깐만 사이즈가 우리 홍성찬 씨가 지금 나나나 어깨 좀 봐 이랬을 때 진짜 우리가 어 좁으시네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어 넓으시네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성찬 씨 넓어요 몰라 넓어요 넓으세요 그래서 운동은 안 했어도 뭐 어깨만큼은 제가 안 밀려요 아 진짜 제가 길거리 가다가 이태원에서도 어깨방으로는 제가 밀리지 않는다니까 그렇지 또 남자는 또 어깨인데 그렇죠 남자는 진짜 어깨에요 여러분 어깨 좁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남자들도 뽕 어깨패드 어깨패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게 나와요 모자도 쓰고 인터넷에서 사요 파요 그렇죠 어떻게든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한 맞아 맞아 그래서 뭐 광배근을 키우고 이제 흉근을 키워서 좀 더 상대적으로 이제 딱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처럼 조금 다른 부위를 키워서 이제 시각적으로 잡아보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골반 넓은 게 또 오히려 사람들 없어서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성분들은 골반이 넓은 게 진짜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죠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쪽 전문이 아니어서 아 진짜 아아 몰라갔습니다 몰라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프로그램에 이제 옛날 가수 선배님들이 나오셨잖아요 네 아니 옛날 체형하고 요즘하고 너무 확실하게 이게 섞여있는 프로그램인데 선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 선배님들은 얼굴이 꽤 크고 네 어깨가 좁아 어 근데 또 당대 최고의 가수였어 예예 근데 요즘 가수들 보면 다 얼굴 조그맣고 팔다리가 길고 아이고 아이고야 지금 미의 기준과 그때의 미의 기준이 또 달라요 네 네 자 공주과 뒥공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구요 자 여기서 광고 듣고 올게요 확실히 주말 토요일날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뭔가 하나씩 해내는 기쁨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곧 여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수영장 갈 수 있다 어떻게 할 거야 두 분 목소리 들리는 이 코너 건강한 주말 다짐해 보시고요 왁스의 아이고 또 절친 노래 네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즐거운 주말 되실게요 안 받을 거야